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서운 기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무려 1조 원이 넘는 상장 주식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외국인들을 몰아냈는지 오늘은 송우빈 기자가 위축돼가는 우리 증시 상황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주유소 가기가 두렵다는 한 트럭 운전사. 계량판의 숫자가 속절없이 올라갑니다.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배렬당 90달러 대로 치솟았습니다. 세자릿수를 눈앞에 둔 국제 유가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연준의 추가 긴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중국의 경제 둔화까지 그늘을 들이오는 상황. 국제 유가가 1%대 저성장에 허덕이는 국내 경기에 대외 악재까지 겹쳐 증시의 직격탄을 날리자 불안해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이 된 국내 상장 주식을 대거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빠져나간 순매도액만 1조 1790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26%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악재가 터질 때마다 우리 원화 가치와 증시는 풍파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휘청이는 형국인데 전문가들은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기 불안, 필요 없는 요소들이 해소되어야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 연말까지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다만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